먹는 걸로 지적받는 일만큼 서러운 일이 없을 텐데요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면 가지고 면박 받았어요. 라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중소기업 생산직 단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점심시간 한식과 라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직원들은 둘 다 같이 먹더라고 운을 뗐는데요. 이에 A씨는 어제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지만 오늘 한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면을 먹어야겠다 생각했고 라면 봉지를 잡는 순간 갑자기 들려온 호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장님이 라면은 일주일에 한 개씩이다! 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당에서 A씨에게 면박을 준 건데요. 안 그래도 여성인 A씨가 다른 남자 직원보다 먹는 양이 훨씬 적은데 라면 하나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지적받다니 정말 무한했을 것 같죠. 심지어 식당에는 일주일에 라면 하나씩이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사내 규칙을 잘 몰랐다는데요. A씨는 봉지라면 그거 얼마 한다고 몸 쓰는 일이라 힘든데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서럽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면 입사할 때 미리 알려주든가 고작 라면 하나로 저러다니 급여주는 건 얼마나 아까워할까 사람들이 라면만 먹어대서 그런가 보다 정해진 양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